26번, 베라 루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거네요.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베라 루빈 was born in 1928 in Philadelphia and grew up in Washington DC. 이게 첫 번째 문장이네요. 이게 지금 동사가 was born and grew up. 이게 동사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도에 태어나셨고, 필라델피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자랐어요? 워싱턴 DC에서 자랐습니다. It was in Washington DC that she started to develop an interest in astronomy. 네,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전문 분야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은 it으로 시작되고, that 중간에 있죠? 자, 이거는 가져와 진조 구문이 아니라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 it과 that 사이에 있는 거를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In Washington DC.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었을 때가 바로 She started to develop an interest in astronomy. 그녀가 시작했었을 때예요. 뭘 시작했냐면요. Develop,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키워나가는 거죠. In interest. 그래서 어떤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녀가 워싱턴 DC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She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Cornell University in 1951 And a doctor's degree from Georgetown University in 1954. 자, 그래서 몇 년도에 뭐를 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네요. 저 보니까, earn 하면 얻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고. 무슨 degree? Master's degree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대학원 학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보통 대학원을 가기도 하지만 학부, 학부학위는 Bachelor's Bachelor's degree 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코넬 대학에서 1951년도에 석사학위를 따셨고 그 다음에 In a doctor's degree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1954. 이때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 다음에 At the age of 22, she made headlines and shocked scientists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드디어 그녀가 공부한 내용이 빛을 바라는 때가 22살 때, 22살 때였네요. 그때 She made headlines 라고 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라는 건 뭘까요? 네, 온갖 신문들의 주된 헤드라인에 주인공이 되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shocked 이게 놀래켰다 라는 거죠.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를? Scientist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요. With her theory 뭐로 가지고 그녀가 만들어낸 이론 가지고 근데 뭐에 관련된 이론?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라고 하니까 그 은하계의 운동, 천체 운동에 관련된 그녀가 주장한 그 이론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22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밑에 사진이 있죠. 선생님이 이 훌륭한 과학자분의 사진을 한번 첨부해봤어요. 그 젊으셨을 때, 그리고 거의 이제 노년에 다다르셨을 때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In 1965, Rubin started as a researcher at the Carnegie Institution and became the first woman permitted to use the hail telescope. 자, 1965년도에는 이분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뭐로서 시작했어요? 커리어를? researcher, 뭐예요? 연구자로서, 근데 어디에서? 카네기 Institution. 인스튜션은 여러분, 기관이란 뜻인데 여기서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nd became, 뭐가 됐습니다. 또 어떤 업적을 이루셨네요.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자가 되었어요. permitted to use the hail telescope. Hail telescop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는 사실 주격 관계되면서 후, 그 다음에 워즈가 생겨낸 거죠. 이 hail telescope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죠. She made ground-breaking observations that provided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vast amount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그래서 그녀가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녀는 made라고 하면 여기에 동사입니다. 어떤 것을 여기서는 밝혀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ground-breaking observations. 이게 지금 목적어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 됐은 앞에 있는 이 ground-breaking observation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됐입니다. 그래서 ground-breaking이라고 하면은, 천지를 흔들만한 그런 엄청난 이런 뜻이고요. 그런 결과물, observation이니까 여기서는 관측 자료물 같은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관측물 같은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provided, 제공했다는 거죠. 어떤 증거를 제공했어요. 뭐를 위한 증거냐면은 for the existence라고 하면 존재죠. 어떤 존재? 그 광대한 양의 dark matter이라고 하면은 암흑 물질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암흑 물질에 막대한 양이 존재한다. 라는 어떤 증거를 제시한 그런 관측을 만들어냈다, 해냈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won prize 하면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다 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된 그녀가 한 업적에 대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but never the noble prize라는 아죠? 그러니까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지 못했었다, 결코 라는 뜻인데 but 다음에 있는 것이 온전한 문장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나온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의 구성 요소를 빼버린 겁니다. 의미가 뭐가 빠진 걸까요? 네, 그렇죠. she never won the noble prize 이건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다음 문장 she died in 2016 and is celebrated as someone who worked to lead the way for women in astronomy and physics. 그래서 그녀가 언제쯤 돌아가셨냐면 2016년에 돌아가셨고요. and is celebrated 지금 굉장히 많이 칭송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요? 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죠? 후 부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work to lead the way 일을 했던,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뭐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위한 거죠?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근데 어디에 있는 여자들? astronomy, 그 천문학 분야, 그리고 physics 물리학 분야에 있는 여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칭송받는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지를 보면 지금 엉뚱한 말이 나와 있죠. 자,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1번 워싱턴 DC에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맞죠? 1954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맞는 말이죠? 3번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이론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3번 맞는 말이죠? 4번 해일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여성이었다. 맞죠? 5번 노벨상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죠.